독립선언서 5등은 자의 아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익해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군인을 장하야 차를 선언하므며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야 차를 표명하므며 민족의 항구이려한 자유발전을 유하야 차를 주장하므며 일률적 양심의 판로에 기인한 세계개조의 대기원에 순응병진하기 위하야 차를 제기하미니 시 천의 명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전 인류 공존 동생권의 정당한 발전이라 천하하물이 던진 차를 저지 억제치 못할 진이라 구시대적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 희생을 작하야 유사이래 누 천년의 처음으로 이민족 겸제의 통골을 상한지 금해 십년을 과한지라 아 생전권의 박상댐이 무릇기하여 심령상 발전의 장애댐이 무릇기하며 민족적 존영의 훼손댐이 무릇기하며 시내와 독창으로서 세계문화의 대조류에 기여 오별기원을 유실하므미 기여하노이 희라구레의 억울을 선창하려 하면 시하의 고통을 탈피하려 하면 장래의 혐의를 삼재하려 하면 민족적 양심과 국가적 여문의 압축소전을 흥분신장하려 하면 각계인격의 정당한 발들을 소화하려 하면 가련한 자제의 고치적 재산을 유여치 아니하리 하면 자자손손의 영구완전한 경복을 동행하려 하면 최대 근무가 민족적 독립을 확실케 하미니 이천만 각계가 인마다 방촌의 인을 회하고 인류통성과 시대양심이 정의군과 인대의 관과로서 호원하는 금일 오인은 진하야 쥐하며 하강을 쫓지 못하랴 퇴하야 착함에 하지를 전치 못하느니라 공약 3장 1 금일 오인의 차근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 하나,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하나,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야 오인의 주장과 태도를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정대하라 조선건국 4252년 3월 1일 조선민족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환규, 김병정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한, 나인엽, 장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성, 박희도, 박동환,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하영, 정춘수, 최성모, 최린 한용훈, 홍병기, 홍기조, 삼시, 삼인 대한민국 독립 만세 대한민국 독립 만세 대한민국 독립 만세 비하이비 방송 센터장 기완스님입니다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민물 같은 대한민국 독립 만세 태국기 곳곳마다 삼천만의 하나로 이날은 우리여여 생명이며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서녀라 이 나라를 보호하소 동포야 이 나라를 빛내자 1919년 김인연도 4월 1일이었습니다 병천면 아우네 장터에서 유관순 열사가 주관한 독립 만세 운동을 전개한 역사의 현장으로서 당시 병천 아우네 장터와 일제의 헌병 주재소가 있던 곳 시위 관중이 일본 헌병 총에 맞아 순국한 장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105년 전 유관순 열사가 주도한 만세 운동 장소입니다 105년 전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거듭어 보겠습니다 1919년 김인연도 3월 1일 민족 대표들이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3월 5일 남대문역 앞 학생당 시위때도 참여했다가 붙잡혔습니다 병무총간부에 구금되어 있던 중 이와학당 당국의 교섭으로 다른 학생들과 같이 함께 풀려났습니다 이후 이와학당 학교가 휴교하자 3월 13일 사촌언니 유예도와 함께 이곳 고향으로 돌아와 만세 시위를 벌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버지인 유중곤, 숙부인 유중무, 이웃인 조인원, 조병옥 박사님의 부치님들 이와 같이 서로 만세 운동을 하기로 약속하고 이들은 4월 1일 음력으로 3월 1일 이 아우네 장터 장날을 기하여 만세 운동을 일으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에 호용을 해야 머리에 수건을 쓰고 인근 주위를 돌면서 유림 대표와 큰 가문의 어른들을 찾아 등기며 시위 운동에 나설 것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시위 운동에 쓸 태극기도 만들었죠 3월 31일 밤에는 인근 각지의 지사들에게 다음 날 거사를 알리기 위하여 집 뒤인 매봉산에 올라가 횃불을 밝혔습니다 멀고 가까운 24군데의 산봉우리에서 호응하는 횃불이 타올랐습니다 1919년 4월 1일 오후 1시 병천 아우네 장마당에서는 약 3천여 명의 군중이 곽으로 이 장소에 모였던 겁니다 아우네 장마당에 갈대 옷 속에 자신들이 만든 태극기를 감추고 갔었죠 기령리가 총 본부격으로 아버지 유중근 어머니 이소재 기령리 감리교회 교사인 숙부 유중우와 조병옥 박사의 아버지이신 조인원 등이 앞장을 섰습니다 아우네 장터로 들어오는 세 방향의 길목에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장터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태극기는 유관순과 지령리 사람들이 모두 밤새워 만든 겁니다 오후 1시 이곳 병천이 아우네 장마당 한가운데 장대매단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지령리 교회 속장 조인원이 싸전 앞에 쌓아 놓은 쌀가마 위에 올라가서 조금 전에 저희가 낭독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겁니다 온 국민이 목이 터져라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만세 소리는 산천을 뒤흔들고 미아리 쳤죠 시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유, 중무와 숙부, 조인원 등의 지도자들과 함께 장대의 매단 큰 태극기를 들고 시대 앞에 섰습니다 장터에서 약 30m 거리에 있는 헌병 주재소가 있던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고야만은 진상부 헌병 상등병과 보조원 일명을 이끌고 현장으로 출동해서 보조원 정수영 맹송흑에게 발표 준비를 시켰던 것이죠 이에 군중들이 다시 돌아와 우렁찬 소리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겁니다 그러자 일제 헌병이 조인원을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고 총알은 조인원의 심장 옆 반치 거리를 뚫고 들어갔었고 다시 총검으로 왼팔을 찔러 피를 흘려 쓰러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후 4시경 천안철도 엄호대의 키네대위가 여섯 명이 자동차를 타고 병천 이곳으로 급파했었죠 지원병의 무차별 발포로 다시 많은 사장사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몇 주 비참하게 사람들이 많았죠 김웅구와 그의 어머니 최정철이 그 예로 일본군이 쓴 총에 맞고 쓰러진 후에 총검으로 마구 찔러 모자가 한자리에서 참혹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일본군의 총검과 총격의 유관순의 아버지 어머니 등 19명이 목숨을 잃고 30여 명이 부상을 당했던 겁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자 아버지 어머니 시신 앞에서 피하라는 이웃의 강력한 공고를 들고 어쩔 수 없이 유관순은 몸을 피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시 어린 동생들이 걱정돼 집에 왔다가 붙잡혔던 겁니다 유관순은 공주 재판소의 1심 재판에서 제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째서 군기를 사용하여 내 민족을 죽이냐고 맞섰습니다 죄가 있다면 불법적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은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며 논리 정련하고 당당하게 유관순은 대항했던 겁니다 일본 재판과는 경로했죠 공주 지방법원에서 유중무, 조인원 등 지도자급 인물들과 함께 각각 진역 5년을 선고받았던 겁니다 경부국심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으나 유관순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인원은 56세, 숙부 유중무는 45세 있음에도 불구하고 17살 나이로 항소심 판결문 제1피고로 언급된 것은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총독부 판사들이 3.1운동 시위자들의 항소를 거의 대부분 기각했던 것에 반하였습니다 경상복신법원 형산부 책판부 조선총독부 판사 스카라하미 도미라토가 1919년 6월 30일 대란 판결은 공주법원이 내렸던 1심 판결에 지나치게 과정한 징벌이라고 공소 이유를 인정하며 징역 5년의 1심 형량을 3년으로 낮추어 언도했습니다 서대원 형무소에 수감된 유관순은 계속해서 만세를 부르다 많은 고문을 당했던 겁니다 감옥 안에서 함께 옥살이를 했던 어윤희는 유관순이 배고픔 외로움 동생들에 대한 걱정을 하며 슬퍼했고 고문과 상처의 휘중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을 맞자 또다시 감옥 안에서 독립 만세를 선도했습니다 이 때 많은 고문을 다시 받아서 유관순 열사는 방황이 파열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 4월 28일 명친환 이응과 일본 왕실의 이방자와의 결혼식이 있자 일본 정부는 한국 정치범 5천명에 대한 사명령을 발표하여 형기 2분의 1인 1년 6개월을 감행받게 됐습니다 미결수 감안을 빠르면 1920년 10월 아니면 1921년 1월 초에 석방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감옥 당국은 유관순을 중죄인이라 하여 허리를 찔린 상처 고문으로 터진 방관 치료도 해주지 않고 방치해서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마침내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석대문 감옥에서 유관순 열사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장례식에는 가족 외에 같은 반 학생 몇 명만 참석을 허락받게 됐고 쓸쓸하게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히게 됐습니다 무덤은 얼마 후 일제군용기지 확장으로 미아리 공동묘지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무연고 묘로 파하야 미아리 공동묘지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유관순 열사의 허묘가 조상되어 있더군요 여러분 유관순 열사 같은 분과 일제시대의 가족을 등지고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신 선조눈님들이 아니면 지금 우리는 이 땅이 아마 일본 놈들 땅 아래 짓밟혀 있을 겁니다 친일한 후손들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있고 잘들 살고 있으나 독립운동을 한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 원형은 일본은 아직까지 진심적인 사과도 없고 아직까지 독도를 공공연하게 자기 내 땅이라고 우기고 정신대 문제 강제 노동자 문제 등을 시인하거나 사과할 의사나 보상은 광복 80년이 된 현재까지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억울함을 당한 우리가 스스로 위안하고 그들을 이해하자는 현 정부의 태도를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독립선언을 한 33인과 유관순 열사와 3일 만세운동으로 목숨을 잃은 열사님들은 과연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유관순 열사님께 이 장소에서 물씹니다 유관순 열사여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니까 유관순 열사가 왈 말하기를 유라이트 모든 이들은 치매 환자인가 정부는 누가 우리나라 국민인가 바보로 보는 것인가 라고 대답할 수 있군요 여러분 어쨌든 간 모든 것은 이해하고 서로 하게 하고 화합해야 됩니다 사과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는 것도 서로 서로 뜻이 맞아야 합니다 뒤를 돌이켜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3.1운동에서 목숨을 바친 모든 대한민국 애국지사들에게 열을 받아 그 후손들은 잘 살고 있다는 것도 세계 만방에 보여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영원하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1등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3.1운동에 열기 받아서 유구장성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장래에도 큰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은 본성합니다 만세 대한민국은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이 될 것입니다 만세 대한민국은 건강하게 피부가 함께 피부에 협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강하게 피부가 감사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강하게 피부의 생활이 있지만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피부가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건강하게 피부에 구성되고 있는데요